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1편 말씀입니다. 여왁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왁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10편 121편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인데요. 그 시제는 나를 지키시는 주님입니다. 오스와일드 챔버스 목사님께서는 오늘 10편 121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 길은 먼데 발은 부르텄고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지쳐서 우두커니 서 있는 당신에게 수정과 같이 맑은 생수와 같은 10편 121편 한 잔을 선물하고 싶다 하셨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게도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라는 순례의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재정으로, 관계로, 또 여러 방면의 환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특별히 좀 나아지는가 싶었던 바이러스 상황은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0편 기자 오늘의 순례자는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순례자의 순례의 길도요. 끝없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게다가 낮에는 강도들의 위험과 밤에는 야생동물들로부터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그 순례의 길 한가운데에서 순례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 그것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환란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아주 심하셨는데요. 그때의 저를 데리고 도방치듯이 나와서 두 분이 이혼을 하고 나셔서야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경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의 체중이 38kg가 채 안 되셨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와 지낼 곳이 없어서 먼 친척 댁이나 혹은 기도원에 지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환란 중에 예수님을 믿으셨고 또 기도생활도 참 열심히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아주 굳건한 믿음의 순례자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셨다는 것을 다 크고 나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어머니께서 본인의 일기장을 주셔서 제 아내와 그 일기장을 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가장 힘드셨을 때 1994년의 일기인데요. 슬기는 잠에 들었다. 나는 오늘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악을 쓰며 울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또 적었다.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 지옥 같은 나의 삶,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도망치고 싶지만 그럴 수조차 없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금방 덮어버리고 싶을 만큼 아주 복잡한 심경으로 일기장을 읽어내려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내 딸이다. 제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라는 마음으로 일기장을 보니 제 마음이 달리 보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한 성도가 몹시 힘겨운 환란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이내는 변화되고 계심이 보여졌습니다. 다음 해인 95년 4월의 일기입니다. 오늘도 황혼이 지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제 어리석은 생각들도 고치게 하소서. 같은 해 6월에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나의 옛사람의 죄악은 장례를 치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믿어진다. 오직 예수만 남게 하소서. 이듬해 2월에는 이런 찬양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다. 그리고 슬기에게도 나중에 엄마 장례식장에는 이 찬양을 틀어놔달라고 부탁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찬양 테이프를 늘 틀어놓으셨고 흥얼거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사의 대단한 업적을 남기실만한 아주 유명하시거나 위대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저 전형적인 믿음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0편 121편을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10편 121편의 순례자는 다윗이나 모세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저나 여러분들처럼 저희 어머니나 성도 여러분들처럼 한 명의 무명의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순례자는 그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던 무명의 순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우리 모두의 노래,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의 현실적인 환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우셨고 환란들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지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영혼을 지키셨고 결과적으로는 저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란 가운데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환란을 없애시거나 그 순례의 길을 금방이라도 끝내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환란의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주님이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써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를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불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능이 끄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에도 여전하셨는데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네가 물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너도 불길을 지나가도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핍박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지키셨고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 37절과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도요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마치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을 때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부모와 아이가 아이컨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옆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나를 지키고 있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의 정말 보호자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한여름에 떼양볕이 내려치면 내려칠수록 우리가 길을 걸을 때 그늘이 우리 눈에 더 잘 들어오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환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옆에 그늘 되어 계시는 주님이 우리 눈에 더 잘 바라보아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즐거움을 통하여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는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환란당할 때에 그때이야말로 우리 곁에서 늘 지키고 계시는 주님이 더 잘 바라보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10편에 순례자는 줄곧 하나님을 산위에 계신 주님 내 오른편에 서 계신 주님 이라고 외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 그렇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지 이 든든함이 그로하여금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례자가 말한 산위에 계신 주님 내 오른편에 서 계신 주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에게 이제 이루어질 그 약속은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하였고 늘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불안하였고 돈이 없고 또 집이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10편 91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슬기야 왜 나의 밖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니 나의 안으로 들어와라 주님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라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 죄짓고 혈기 내고 수없이 음란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도 남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그날이 제게 있어서는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회심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술래의 길을 첫 걸음을 떼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술래의 길이 안락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괴로운 일을 당하여 여기까지인가 싶었던 날도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보 나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그때 아내가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주세요.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다음날 새벽에 기도할 힘이 도저히 없어서 십자가 앞에 그냥 널브러지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일전에 목회자 세미나 때 다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시험을 당했다고 생각이 될 때 혹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억울한 일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 때 나는 주었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을 소리내어 열 번만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을 겁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봤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제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제가 굉장히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좌절되었고 낙신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틀렸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나? 나는 틀렸어. 나는 아닌가 봐. 이런 마음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는데 마음으로부터 너무나도 강력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일어나지 마! 더 기도해! 일어나지 마! 더 기도해! 저도 깜짝 놀라서 엉겹결에 그 자리에 철푸덕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만 연거포 올려드렸습니다. 서른번, 마흔번, 이른번이 넘어가도록 이 고백만 올려드리는데 어느샌가 제 눈에는 눈물만 줄줄 흘러고 내렸고 그제서야 주님은 제 옆구리를 쿡 찌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슬기야, 너 죽었다면서? 죽은 사람이 뭐 그렇게 움찔거리나? 슬기 너가 죽었다면서? 죽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나나?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너무나도 포근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슬기야, 내가 다 안단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 아니냐? 내가 다 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 아니니?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이 다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제는 다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날 저만의 일기장에 이러한 일기를 적었는데요. 주님과 일기를 적는 일이 죽을 것처럼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록함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기도처서로 나아갑니다. 나의 살아나려는 옛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당시에는 제가 서 있는 길이 험한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선하신 주님과 동행했던 선한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날의 일을 통하여서 정말 어리숙했던 어린 전도사가 그나마라도 한 걸음 성숙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라는 술래의 길이 쉽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환란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틀렸어 나는 아닌가 보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어려움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여러가지 모양의 어려움으로 이 길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꼭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기록해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 훗날에 지금을 다시 돌아볼 때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아 그때 예, 주님께서 나와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계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술래의 길을 떠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1절과 2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 제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들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안에 계셔서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나의 눈 들어 바라보는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듭니다. 주여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에게서로부터 옵니다. 나의 도움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저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어렵다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상황과 형편 바라보며 좌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도 나를 듣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임을 얻는 귀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주님.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의에 빠지고 환란에 좌절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과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한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는 주님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